한화 시스템 엘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창업했죠 어렸을 때부터 우주 게임을 만들었고 중학생 때부터 인류를 하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가 안 하다는 일을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우주에 간다 이러면서 닐 암스트롱을 달에 꽂았는데 그 뒤로 4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나사는 그래서 엘론 머스크가 그걸 비판하면서 자기가 참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사도 지금 그동안 안 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엘론 머스크한테 다 맡기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나사 걸 대신해서 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다 먹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통신이 다 끊겨도 지상 기지국이 다 파괴돼도 통신이 돌아가요 스타링크를 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화 시스템은 원앱에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는 그 스타링크보다 안 좋은 조금 더 위쪽을 먹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UAM하고 위성통신 부분이죠 디지털 플랫폼까지 해서 3대축으로 신사업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때 유상증자까지 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버렸습니다 어차피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하고 바닐라 스튜디오 이런 거 다 버린다고 합니다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은 반기고 있죠 그래서 UAM 도심항공이나 위성통신을 주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게도 위성통신 아까 말한 대로 6G의 핵심 기술입니다 6G가 5G보다 잘 터지고 그 개념이 아니고 남극이든 북극이든 오지 이런 데서도 터진다는 거죠 그동안 음영지역으로 분류가 됐던 전쟁지역이라든가 그게 6G의 핵심이고 그 핵심의 기술은 저게도의 위성통신을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자체 발사를 성공했죠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고 이것이 6G의 기술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UAM은 지금 뭐하고 있죠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고 있죠 물론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무슨 음악 프로그램 챌린지 같긴 한데 여기서는 1, 2등을 뽑는 게 아니에요 챌린지 이름인데 기준 조건만 넣으면 다 들여와죠 지금 컨소시엄이 꽤 많죠 지금 하나 시스템은 KUAM 드림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SK텔레콤 하나 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1단계입니다 고웅 시험장에서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합격을 하면 중도심, 그 다음에 도심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에 통과하면 지금 고웅의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과한 컨소시염들은 올해 8월에 중도심으로 정해진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할 겁니다 곧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에어드론 택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보텍시는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나오죠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 어제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제 하늘을 날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과 도심항공까지 잡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후발로 노려봄직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사 UAM과 위성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화 시스템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후발 주자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물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우주 빼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스럽다 그럼 한화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알테오젠에서 수익 실현하고 레고캠 바이로 갔어요 상한가 먹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절로 쭉 올라갔잖아요 한화 시스템은 이제 2020년 3월 달에 2만 9백 원 여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할 시에는 장대 양봉 아니면 갭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한화 시스템 지금 2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2만 원 이상, 2만 2천 원까지 급등하는 장대 양봉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한화 시스템 2만 9백 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2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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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